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원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원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저 혼자 아침에 아파트 마당에 나가서 태극권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봄인데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봄이 안 온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제가 보는 환자들이랑 크게 상관없어서 최근에 환자분들이 타이레놀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렸나 해서 타이레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열제로는 일반적으로 브루펜이나 이브프로펜 같은 약은 절대 위험하고 타이레놀은 많이 안전하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그런 가짜 뉴스가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쭉 트래킹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퍼져 있고 또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둘이 설전을 벌였다는데 타이레놀을 먹어야 된다라든가 가짜 뉴스 하지 말라든가 해서 결국은 누가 누가한테 사과했다는 이런 얘기가 도는데 더 위험한 게 그 사과한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타이레놀과 이브프로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열이 난다는 거죠. 타이레놀만 안전할까. 타이레놀 대 이브프로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은 다 아시대요. 상품명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랑스 유럽 쪽에서는 파르스타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타이레놀이죠. 해열 열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해열 진통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OTC, 약국에서 그냥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죠. 강비난 몸살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이렇게 흔하고 많이 팔린 약이 이게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작용 기저는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주로 뇌의 작용에서 뇌에서의 통각을 감소시키고 뇌에서의 열나는 거를 좀 감소시키는 뇌가 세팅 포인트, 열나는 세팅 포인트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절이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는 거는 염증을 완화하지 잘 못해요. 물론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는 완화할 수 있지만 그 아픔의 원인에 대한 염증은 특별히 이렇게 완화작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열진통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강기몸산에 많이 먹죠. 열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통증, 근육통에다가 온몸이 아프고 이런 거는 타이레놀도 많이 잘 듣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거는 이브프로펜 이브프로펜은 흔히 우리나라에서 브루펜이라고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애드빌, 애드빌이 아주 가장 많이 팔리는 진통소염제예요. 그래서 이브프로펜인데 브루펜 또는 애드빌 해열진통제죠. 이거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감기, 몸살, 발열에 많이 쓰이죠. 이것도 환자들 보면 감기몸살이 돼가지고 약 받은 거 보게 되면 타이레놀도 있고 또 이렇게 이브프로펜 같은 약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NSAID라고 그래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서요. 비스테로이드 계통의 진통소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좀 특이한 면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아멘, 타이레놀하고 다른 점은 관절통 같은 이렇게 아픈,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에는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염증,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거에 광범위하게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염증과 관련된 프로스타그라드린 형성을 억제해서 면역을 좀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염증 물질이 나와서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하고 싸우면은 그 부수물로 그 부분이 붓고 그 부분이 아프고 그 부분이 뻘개지고 이제 이런 게 염증 반응인데 너무 심하게 되면은 염증의 순기능보다는 염증 때문에 염증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되면은 과하게 먹게 되면 면역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프로스타그라드린 중에는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있냐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관 확장하고 혈압을 좀 떨어뜨려 주는 그런 프로스타그라드린도 있는데 이런 계통의 약을 쓰게 되면은 그것마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혈관이 좀 수축이 돼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어디 생기냐면은 콩팥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레놀 보다는 좀 더 주의해서 의사들이 쓰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이거를 갖다가 의사처방 없이는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용도에 맞게 쓰면 탁월한 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으로 볼 땐 좋은 약 해열 진통 작용 있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과 해열 진통 소염 작용 있는 이런 이비프로펜이 다 좋긴 한데 최근에 여기 이 약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왜 붙었나 한번 근원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근원은 언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3월 14일날 뜬금없이 올리베 베랑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지금 우리나라 말을 말하자면 보건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불어져요? 오랜만에 불어 해보는데 다 틀렸겠죠. 오랜만에 불어 해보니까 재밌겠네요. 불어 해보니까 재밌겠네요. 하여튼 뭐 장난스러워. 이걸 번역하면은 그 이비프로펜 같은 걸 코로나19에 쓰지 말아라.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트위터 이후에 프랑스 보건성에서 보건부죠. 보건부에서 이런 스테로이드나 이비프로펜 같은 약을 쓰지 마라. 그 이유는 코로나19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코션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퍼졌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왜 프랑스는 다른 나라 가만히 있는데 이비프로펜을 코비드 나인틴에 쓰지 말라 그럴까. 여기에는 평소에 프랑스가 이 약에 대하는 문화와 약물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이비프로펜 자체의 약점도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왜 프랑스는 이비프로펜을 코비드 나인틴에 쓰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 평소에는요. 이 에드빌 같은 약들 이런 것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의사처방 없이 자기가 그냥 약국만 가면 사서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브루펜 같은 건 아마 그럴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평소에도 프랑스는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그런 진통소염제 NSAID라고 말씀드렸죠.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기 때문에 의사처방 없이는 워낙에 일반인이 가서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저도 신문에서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가는데 3월 달부터는 아세타미나펜 타이네로 조차도 의사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못 먹게 됐대요. BBC인가 가디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엄격해. 좀 페인킬러라든가 이런 해열제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해요. 그런 운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워낙에 이비프로펜이라는 약 NSAID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가로 알아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많이 먹고 오래 먹고 하게 되면은 신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팥으로 가는 그 혈류를 갖다가 좀 줄이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심장 기능의 저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약이고 막 먹어도 되는 약은 아니죠. 물론 타이네로도 막 먹어도 되는 약은 아니에요. 간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공통적인 얘기인데 특전 폐렴, 박테리안 폐렴이나 파레슨 폐렴이나 바리셀라 같은 치킨 퍽스 같은 바이러스 질환 같은 데는 진통 소염제를 오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에 그 질병의 코스가 좋지 않은 걸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꼭 코로나19에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프랑스가 툭 튀어나오느냐. 이게 가짜 뉴스인데요. 근데 이 가짜 뉴스인데 왜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여기에 이걸 또 근거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거는 아니지만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멀쩡한 기저질환이 없는 28세인지 또 어떤 데서 25세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청년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비프로펜을 쭉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겹쳐져 가지고 아 이비프로펜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얘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하고 프랑스 보건성에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논문을 지적을 했냐면 란셋에 나온 논문도 아니고 레터 급하게 쓴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빨리 좀 모든 연구자가 공유해야 되고 이건 많은 의사들이 빨리 알아야겠다 할 때는 논문 전월마다 정식 논문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내용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 아니면 프리프 커뮤니케이션 급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쪽 자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프랑스 보건성에서 이 논문을 지적하면서 이게 우리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근거를 볼게요. 이게 뭐냐면 란셋 레시피토리 메디슨에서 란셋도 여러 가지 종류에서 란셋 다이베토로지아, 란셋 당뇨, 란셋 심장, 란셋 일반내과 이런 중에서 란셋 전월 중에 레시피토리 메디슨이니까 뭐냐면 호흡기학이라는 란셋의 어떤 분과 전문지 이걸 했단 말이에요. Our patient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meditutes at increased risk for COVID-19 infection. 아니 브루펜을 얘기하는데 왜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뭐라 그러나 이거를. 정말 뜬금없는 얘기인데 여기서 논문의 원자는 뭐냐면요.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 전염에 대해서 고위험군인가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위험군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세포에 들어올 때 특정한 수용체부터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용체에 붙어서 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수용체의 이름이 ACE2라는 거예요. ACE2. 이건 뭐냐면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또는 나중에 여기 말고 다른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정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ACE2가 좀 증가되어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expression of the ACE2 is substantially increased in patient with type and type 2 diabetes. 그러니까 1형 당뇨나 2형 당뇨 환자한테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한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오는데 좋은 그런 블랙홀이죠. 블랙홀이 될 수 있는 AC enzyme 2가 증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ACE2 can also be increased by the cyazolidine and adeons and ibuprofen. TGD에요. TGD는 당뇨약이에요. 당뇨약이나 TGD라는 당뇨약이나 아니면 ibuprofen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가 된 ACE2가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ibuprofen이 나쁘다, ibuprofen 먹으면 코로나가 더 잘 걸린다 이런 논문이 아니라 곁다리로 그냥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 그리고 특정 고혈압 약제를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는 수용체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 놓는데 여기 ibuprofen이 하나 똑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프랑스 복지부가 이런 논문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ibuprofen을 쓰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자기네 권고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죠. 코로나19가 세포로 진입할 때 휴먼셀 이게 세포고 이게 코로나19잖아요. 얘가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현되어 있는 열쇠를 작동을 시켜요. 그 열쇠가 AC2라는 열쇠예요. 이거는 특정 혈압 약을 먹을 때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특정 혈압 약을 바꿔야 되는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한 차례 소동 일을 했죠. 고혈압 약 먹는 사람들이 코로나 잘 걸릴 수 있다고 그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인즉슨 희한하죠. 맨 처음에는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단지 어떤 소문 뚜루즈에 있는 젊은 청년이 이비프로페를 먹었는데 더 심해져서 죽었다 라는 그런 뜬금없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인지 아닌지 하여튼 거기서 움직였는지 하여튼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보건부 공식 권고문도 있어요. 구글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 논문을 근거로 얘기한 건데 이 논문은 이비프로펜 먹지 마라 이비프로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곁다리로 이렇게 ACE2가 증가돼 있을 수 있는데 이비프로펜도 그렇다고 얘기 돼 있다. 이런 걸 갖고 그냥 엄청난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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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추해서 그래가지고 이비프로펜은 COVID-19에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했어요. 사람들에서 지금 미국의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닥터 그레고리 폴란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 think what French are recommending 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건 오버 익스텐션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비프로펜이라는 거 알고 있는 어떤 부작용을 너무나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어떠한 논문도 없다라는 거예요. NSID 그러니까 이비프로펜 같은 약과 COVID-19에 대해서 좋다나쁘다는 어떤 논문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런 퍼블리시된 논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짜 뉴스들이죠. 보면은 오직 심했으면 BBC나 가디언이나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 CNN도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비프로펜 진짜는 뭐고 여기까 지니가 뭐냐는 거죠. 픽션과 팩트에 대해서 한번 가려보자 해가지고 2020년 3월 17일날 방송을 했어요. 퍼스트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보면은 콜크, 콜크나마 아일랜드 쪽인 것 같은데 아무런 그런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중환자실이 들어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네들이 anti-inflammatory 아까 말씀드린 이비프로펜 같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 다음에 또 비엔나에도 그런 엄청난 헛소문이 돌았나 봐요. 비엔나에서 비엔나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런 증상이 의심되면은 이비프로펜을 먹지 말라고 하는 메모를 다 워닝 메모를 남겼다더라.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장관 움직였다는 거짓말이 아마 이거 같은데 프랑스에는 뚤루즈에서 뚤루즈 대학에는 병원에서 4명의 영피플이죠. 젊은 애들이 젊은이들이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위중한 게 발견이 됐는데 얘네들은 다 이비프로펜을 먹었다더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가짜 뉴스들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사에는 프랑스 장관이 그렇게 한다는 뚤루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듣고 바로 얘기했다. 하여튼 간에 좀 경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작은 소동이 일었죠. 현재 상황은 미국부터 보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는 3월 19일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FDA는 이런 진통 소염제가 특별히 코로나 19에 그런 심각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존 처방 방침대로 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020년 11월 3월 11일에 란셋 아까 말씀드린 저널에 나오는 어떤 가설적인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리뷰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지금으로서는 FDA Not Aware of Scientific Evidence 이런 NSI 리비프로펜이 코로나 19를 더 악화시킨다거나 더 잘 걸린다거나 더 사망률을 높인다고 해서 어떠한 과학적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평소대로 써라. 어떤 써야 될 이유가 있으면 쓰고 안 써도 될 이유가 있으면 안 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EMA EMA는 유럽유니언 유럽연합의 공식 약품, 허가청, 식약청 비슷한 거예요. 공식 기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EMA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소셜메디아 프랑스 전국에는 소셜메디아죠. 그래서 에비프로펜이 코로나 19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마찬가지로 타이레놀도 좋은 약이고 이비프로펜도 좋은 약이니 환자의 상황과 환자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코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국은 약간 좀 달라요. 영국은 사실을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비프로펜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스트롱 에비던스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료를 많이 먹을 때까지 파라세타물 아세타미노펜을 쓸 수 있다면 그냥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미 당신이 어떤 다른 이유로 간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셀레브렉스나 이비프로펜이나 이런 강력한 소염제 같은 걸 먹고 있다면 굳이 그걸 중단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의 판단에 맡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혀 거기에 제약을 두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영국도 또한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정보를 많이 모을 때까지는 그 첫 번째로 열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맨 처음에 타이란을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이비프로펜 먹어라. 그러나 이비프로펜이 나쁘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의사의 처방에서 다른 병으로 먹고 있다면 먹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후회 가버넌스인데 요즘 WHO가 이상해 가지고 중국 눈치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WHO가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 장관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다음날 이비프로펜은 가능하면 피하고 타이란을 권한다 하더니만 이제 사방에서 이제 말이 되냐 이게 무슨 근거냐 해가지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바꿔놨어요. 전문가들 비판을 세도하자 슬그머니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현행대로 한다. 그러니까 먹을 사람 먹고 그 다음에 안 먹을 의사의 권고가 있으면 먹고 이미 이비프로펜 먹고 있는 사람은 끊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새로운 바이러스고 그래서 너무나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것도는 하지만 많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은 급하게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과민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게 하나 의심이 되면 그게 바로 행동강력으로 나오는 거죠. 성격 급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의사들도 그렇고 그 의사 아닌 사람들을 거기서 잘못 듣고 신중하지 않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위기 위기가 되면 이런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항상 좀 진중하게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거 진짜 마주하고 좀 이렇게 가짜 뉴스 가는 게 하여튼 모든 뉴스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진통 소염제 그렇죠? 이비프로펜 이비프로펜 이비프로펜이 코로나19에 더 잘 걸리게 하거나 증세를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요. 따라서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 진통 소염제에 비해 코로나에 더 안전하거나 증세를 덜 악화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똑같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코로나가 걸릴 위험이나 혹시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 약을 끊거나 바꿀 위험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 역시 약이고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특발성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는 되게 적죠. 그래서 그 타이레놀 만병통치 천하무적이구나 하고 막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MA 유러피아 유니온이 맨 마지막에 공관을 했듯이 이비프로펜도 좋은 약이고 타이레놀도 좋은 약이고 각자의 용초가 있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약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이레놀 사재기 하지 마세요. 타이레놀이 뭐 그렇게 뭐 다른 약에 비해서 막 엄청나게 유용하고 그것밖에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다른 진통수염제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혹시나 타이레놀이 뭐 동인할까봐 타이레놀만이 코로나19에 좋을까봐 액션 그것만 유용할까봐 막 사재기하는 분이 가끔 있나 본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소염제 이비프로펜 비슷한 약들이죠.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드세요. 코로나19에 걸려서 나빠질 확률보다는 그 병 제대로 치료 안에서 나빠질 확률이 훨씬 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이레놀만이 코로나19에 유용한 약인가에 대해서 가짜뉴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고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의사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고혈압약을 본인이 먹고 있는데 기사나 이런 데서 특정 고혈압약이 코로나19이 더 감염이 잘 되게 그럼 위험이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신 분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고편은 코로나에 진입 대문이 되는 ACE2 아까 보셨죠? 코로나가 붙는 수용체를 많이 만든 혈압약인 가장 많이 먹고 있죠. ACE2 역제자 ARB 가장 많이 먹는 우리 혈압약입니다. 전체 혈압약이 70% 될 거예요. 그런 약을 먹게 되면은 코로나에 잘 걸릴까 그다음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고혈압약을 다 바꿔야 될까 에 대한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